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춘천 고인돌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그간 에치오피아를 방문하면서 올린 5편의 영상 외에 미쳐올리지 못한 이들의 생활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밝히는 유물이 전시된 아디사바바 고각방문관을 찾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알려진 것처럼 아프리카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대륙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사시대 이전부터 아프리카는 아시아 유럽 등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대륙의 동부에는 오래전부터 중앙집권이 발달되고 통치체계가 잘 정비된 왕국들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외의 다른 지역의 언어와 민족이 다른 여러 정치 세력으로 나누어진 것을 많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의 미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보편적인 사실이냐 과장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에티오피아에서의 여정을 되돌아 봅니다 우선 찾았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만든 코리안 빌리지의 열악한 모습에 마음이 찡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 가공 그리고 독특한 커피 세리머니를 맛보는 일은 이 나라의 오랜 커피 문화를 즐기는 일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운을 버스로 달려본 일은 좋은 경치 이상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청라엘강의 발원지 타나우스와 청라엘폭포 주변에 사는 빈곤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성지 랄리벨라로 가는 산악지대는 볼만한 자연경관입니다 거대한 화산암을 깎아 들어가면서 세운 지하계에 11채가 있는 성지 랄리벨라의 신비로움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나라의 마지막 황제 셀라시에가 공산주의자의 구태타로 실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등 비극적인 현대사의 아픔을 가졌지만 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 나라에서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봉사하는 현장 몇 곳을 더 방문합니다 우선 아디사바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짐 마시에 짐 마 대학에서 우리 농업기술을 이전하는 강원대학교 교수진과 현장 그리고 방학을 이용하여 인근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는 우리 강원대 학생들과 시간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짐 마 대학의 총장이 되는 재말 박사의 안내로 인근 농촌 마을과 그의 집도 방문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강원대학교 출신이 학생수 4만 3천여 명에 교수진만 약 2천6백 명이 되는 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어 농촌진흥청 코피아를 방문하여 우리의 작물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현장과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현장 등을 보며 우리가 빈곤의 허덕이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고가 쌓여 상상하는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원하며 아디스 아바바로 향합니다 짐 마실을 떠나 아디스 아바바까지 약 350km를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이곳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낙타떼를 몰고 가는 목동 어수선한 시골 장터에 팔려고 내놓은 농축산물과 숯 등등 이들 생활의 적나라함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소와 가축목이 물을 연못에서 낑낑대며 길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디스 아바바로 돌아와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엔토토 국립공원에 오릅니다 모처럼 우거진 숲을 보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이어 시내로 들어오니 여러 이슬람 사원과 성당 등이 동시에 자리잡고 있는 등 이 나라의 종교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즉 이 나라의 종교별 신자수를 보면 에티오피아 정교의 약 44% 이슬람교 34% 개신교 신자가 19% 등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어 아디스 아바바 대학을 찾아 강원대학교에서 파견 나온 권호열 교수 주선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이대학 공대 학장으로 파견 나온 권호열 교수와 고고학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 박물관의 진수는 1974년 프랑스의 고고학자팀이 에티오피아 남쪽 오모강 하류 지역에서 발견한 약 350만 년 전에 여성 뼈화석 루시입니다 비록 키는 약 1m에서 1.2m 정도의 작은 키였지만 이로써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로 밝혀집니다 이를 보면서 아프리카라는 의미가 고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곳이 인류의 고향이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아프리카의 오모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기분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소개하는 그림이나 유골 등을 통해 앞으로 우리 인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고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많은 관심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루시 화석 외에 약 500만 년 전에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오스 그림을 본 일은 기억에 남을 만합니다 이런 화석과 그림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무려 500만 년 전까지 날아갔다가 온 느낌이 온 몸을 감쌉니다 이렇게 출현한 인류는 서서히 이동하여 오늘날 지구 전역에 퍼져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시공을 넘는 인류 역사라고 보면 가히 감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시 화석이 발견된 오모강 유역에 소수 종족 여인 사진을 뒤로하고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으며 귀국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아프리카 하면 오랜 식민지 경험과 현재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환경 등 어두운 이미지가 강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기원이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는 고고 인류 문명사적인 것을 생각하면 또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으로 못다한 에티오피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